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첫 번째 이론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략히 언급 드린 것처럼 우선은 좀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언급을 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이제 과목별로 그런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정말 어떤 이해 중심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간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문자 써서 이렇게 단순 암기가 조금 힘든 과목이 노동시장론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가주시기를 제가 누차 강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원리라든가 그죠? 아니면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철저하게 선 이해가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두 문자를 써서 우리가 뭔가 쉽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건 개념 문제인데 개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원리 혹은 이해 중심 그런 후에 암기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자 1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거 뽑아볼 건데요. 만약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1차 때 공부했던 지식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2차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노동수요의 개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수요의 개념. 자 노동수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론 자체는요. 1차에 비하면 굉장히 평이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답을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랬으니까 이건 무슨 개념? 유량의 개념이죠. 유량의 개념. 일정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필요한 노동력이 얼마냐.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그때 노동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개념이에요. 자 원리는 뭐고 개념은 뭔가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노동수요의 특징 중 유량은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설마 물어볼까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이게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노동수요 곡선 도출되고 있죠. 그 다음엔 수요의 이동, 수요량의 이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원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게 개념이에요. 각각의 개념들. 생산물 수요와 생산 요소 수요가 있잖아요. 생산물 수요와 생산 요소의 수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거는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저는 이제 책을 갖다 많이 예를 들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할 건데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생산물은 뭐고 생산 요소는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인식하는 거 있죠.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뭔가를 구입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생산물입니다. 생산물. 여기서 지금 빵이 나와 있죠. 빵. 자 빵이라는 생산물. 이게 빵이 이제 시장에서 팔잖아요. 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마켓. 그 다음에 오픈마켓. 그 다음에 빵집 등등등. 이런 빵들이 판매가 되죠. 생산물 시장에서. 그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의 3요소가 뭡니까? 생산의 3요소. 노동토지자본이잖아요. 노동토지자본.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밀가루하고 노동력 나와 있죠. 당연히 사람 필요하죠. 빵을 구워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무슨 매장이 필요하든. 그 다음에 원료들. 원료, 기계, 설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통해서. 빵이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빵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라든가. 이런 빵집 등등등. 그래서 이게 거래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산물 시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노동시장을 공부하잖아요. 생산 요소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다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뭘로 나타나요? 무슨 코리아, 무슨 인 뭐 이런 것들. 채용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채용 정보를 보고 이력서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고. 이런 게 노동시장의 개념인 거죠. 굉장히 관념적이죠. 그렇죠. 우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빵을 생각해 보세요. 빵을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빵집은 빵을 만들어 파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빵을 판매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수요는 본원적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수요는 이거예요. 이거 빵. 본원적 수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생산물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생산 요소 수요는 뭡니까? 결론은 빵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럼 많은 원료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생산 요소 수요는요. 생산물 수요에서 여기서 파생된 거죠. 혹은 유발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과 같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사람만 많이 있으면 어때요? 밀가루는 이만큼밖에 없고 사람은 많으면 의미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설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합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요소 간의 결합 수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기는 유발 수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밀가루. 이게 원료죠. 노동력. 충분히 저는 이 정도면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경제에서는요. 이게 지금 어쨌든 경제 개념이잖아요. 노동시장이니까. 특히 제가 말하는 이 원리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인들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인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념과 원리의 딱 중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원리라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한 길을 안 해요. 아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양이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임금이 되게 비싸집니다. 그러면 사람 많이 못 쓰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노동의 가격은 임금입니다. 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내게 아주 좋죠. 임금이 하락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하락하면 재화의 생산비가 낮아짐으로 상품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상품가격이 하락은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다시금 노동수요를 우발하게 된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마지막 거 일단 정리하고 그 앞에 원리 설명 드릴게요. 당연히 월급이 오르면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수요는 감소하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부분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산물하고 막 섞여 있는데 제가 잘 드는 예로 그냥 스마트폰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동, 토지, 자본 들어가잖아요. 인력 들어가고 노동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칩 같은 거 들어가고 그쵸? 설비, 공장 어쨌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건비가 낮아진 겁니다. 임금이 하락했어요. 인건비. 인건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맨 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값이 낮아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면 이 공장의 어떤 임대료가 낮아졌어요. 어쨌든 간에 생산비용이 낮아진 거죠. 생산비용이 낮아진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임금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생산비용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비용이 낮아진 만큼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어? 닭값이 내렸다고 우리가 사먹는 배달치킨 가격이 내려가진 않죠. 그건 현실이에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원료값이 내려가면 원래 완제품값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현실하고 너무 이렇게 매치시켜 생각하지 마세요. 생산비용이 낮아졌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최종 생산물 있잖아요. 생산물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어의 생산비가 낮아짐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최종 시장 가격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을 당연히 많이 사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품 가격의 하락은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이것은 스마트폰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품의 수요량이거든요. 어쨌든 수요를 증가시켜 다시금 노동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또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 수요 증가하고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 감소한다. 이런 결론을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쭉 풀어 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금이 낮아지니까 결론은 생산비용이 낮아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생산물 가격이 낮아질 거고 최종 재화의 시장 가격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들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설비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력을 더 추가로 고용하고 할 여력이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공장에 임대료가 안 나가고 월세 개념이 아니라 자가 공장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동종 업종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이 있다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말 되게 어렵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과 자본만 두고 보자 이거예요. 두 개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노동과 자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 자본이 있다면 임금이 상승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어때요? 노동 수요량은 감소할 거예요. 그쵸? 대신에 차라리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에 돈을 들이느니 차라리 기계를 도입할까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자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지금은 이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반대죠. 반대로 자본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면 기계값이 올랐어요. 기계값이 오르면 마찬가지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자본에 대한 수요 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너무 뻔한 거죠. 이걸 저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쵸?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많이 안 먹고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의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줄이고 돼지고기 많이 먹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이건 어려운 거 없으시죠? 생산량을 많이 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 기술의 변화는 노동수의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생산 기술의 진보로 그러니까 전면 기계화 예를 들면 생산 기술의 진보 아니에요. 전면 기계화 생산 공정의 간소화 등은 당연히 노동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도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기계를 또 돌릴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서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이제 공부를 먼 과거지만 먼 과거지만 공부를 했었고 그렇죠. 저도 그때 어쨌든 이런 우리 수험생분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을 정말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현실과 현실적으로 물론 현실과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이론은 또 틀리잖아요. 제가 계속 현실과 이거를 이제 이론을 너무 이렇게 매치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 난 분명히 내가 보는 현실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시험 봤던 애 정말 원리적인 걸 써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점을 해보니까 정말 거기서 까인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론이 그래요. 자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 수요량에 따라 노동수요는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A기업과 B기업을 놓고 본다면 이게 아무래도 2차 책이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자 테레비 하루에 하루에 10만대 팔려요. 하루에 만 대밖에 안 팔립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사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 수요량에 따라 TV 수요량에 따라 노동수요는 영향을 받습니다. 본원적인 상품의 수요 그러니까 생산물 수요를 얘기하죠. TV가 생산물이잖아요. 생산물 수요는 유발 수요인 노동수요를 증대시키죠. 여기가 수요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수요도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방금 했던 거 방금 했던 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섯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서 5점짜리입니다.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 쓰시면 뭐 퍼펙트해요.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기술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건 뭐 그냥 암기에서 쓸 수도 있고 조금 맥락 틀려도 돼요. 임금 들어가면 되고 다른 생산요소 노동생산성 생산기술방식 아니면 뭐 기술진보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수요 이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노동의 수요곡선 노동의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뭐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보죠. 1차 때도 제가 예를 많이 든 건데 여기가 지금 사업장 내지 어떤 공장 내지 사무실입니다. 이만한 정말 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매치를 시켜봐도 이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어요. 공장 혹은 사무실이에요. 이 안에 이제 사람도 있고 그죠. 집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들도 있고 해요. 그 다음에 재료들도 있을 거고 뭐 한 대인지 몰라요. 이게 뭐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고 텔레비스 생산하는 이런 공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자 단기는 몇 년이고 장기는 몇 년이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 있죠. 다른 생산 요소들 집기나 재료 기계 등등 다 빼고 단기는 뭐냐면 딱 노동력만 갖고 보는 거예요. 사람만 노동력만 갖고 보는 거예요. 노동력이 얼마나 더 들어오고 노동력이 얼마나 더 해고를 당하는지 오로지 단기는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고 가변 요소는 노동력이다. 노동만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파생되는데 지금 사람이 5명이에요. 자 5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계속 늘려요. 쭉쭉 늘려요. 10명 15명 계속 늘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공간도 있고 그만큼 집기라든가 재료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계속 사람만 늘리다 보면 예를 들어 30명이 됐더니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는 생산량이 없어요. 50명이 됐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왕장 합니다. 우왕장 오히려 30명일 때만도 못하게 우왕장 할 일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죠. 잉여 노동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단기는요. 노동만을 지금 고려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뭘 고려해야 됩니까. 사업장을 확장한다든가 기계를 더 투입한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집기를 더 드린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다른 생산요소 다시 말하면 자본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기의 개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때는 이제 노동과 자본을 두고 과연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까 그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대체관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여하튼 이렇게 두고서 사람 좀 자르고 기계라도 늘리고 사업장을 확장하고 이런 개념이죠. 이해되셨죠. 노동의 단기 수요 곡선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산물 시장처럼 PQ로 표현할 때는 여기다가 D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게 노동 수요라고 그냥 L을 빼버리면 생산물 수요인데 그보다 이제 2차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냥 아예 노동 수요 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냥 임금 노동료 이렇게 해놨잖아요. WL 임금 노동량 똑같습니다. 원리는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우하향하죠. 임금이 비싸면 그만큼 노동 수요량은 작아지고 임금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노동 수요량은 늘어나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임금 변화에 의하여 노동의 수요점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자 노동 수요 수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 점 점의 이동 좌우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헷갈리시면 상하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에 기인합니까? 이 점의 이동은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오로지 임금 변화입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은 이제 자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량은 낮아지는 이건 이제부터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혼용을 해요. 혼용을 해서 씁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 정확하게 명칭을 쓰세요. 임금 변화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이건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이고 이것은 임금 변화에서 기인하는 거고 이것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량 됐죠? 자 임금이 W1 W2 여기니까 그렇죠? L1 L2 임금이 W1에서 W2로 하락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많아져서 L1에서 L2로 간다. 이거예요. L2로 너무 헷갈리신데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면 반대로 임금이 W2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1로 간다. 이 뜻이죠. 그렇죠? 단기 노동 시장이란 단기 노동 시장이란 최종 생산물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요소 수요 중 노동 이내의 기계나 다른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는 단기적 시장이다.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 없다. 이해되셨죠? 즉 노동만이 가변 요소다. 이것만 움직일 수 있다. 나머지는 고정 요소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고정 요소고 고정 요소 노동만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사람을 얼마나 더 고용할지 얼마나 더 퇴출시킬지 이것만 결정하는 개념이에요. 자 노동 수요량과 수요 수요량은 임금의 변화에 따른 계속해서 얘기하죠. 노동 수요점의 좌우 이동으로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양이다. 수요 수요 자 수요는 임금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다.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으로 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가는데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거니까. 이제는 다 알아야겠죠. 왜 이게 자 이쪽으로 하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자 노동의 가격 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임금의 영향은 이거예요. 자 2번부터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 노동의 관계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고 노동 생산성이나 생산기술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기술 진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크기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노동 수요는 커진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했을 때는 이것을 다 뭉뚱그려 갖고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봤던 것 중에 노동의 가격 그러니까 임금을 뺀 나머지는 다 이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생산이론에서 단기란 생산량을 증가하고자 하는데 자본제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여력이 없는 상태 자본제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설비나 이런 거 즉 노동만을 가변요소로 다룰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장기란 생산량 증가해서 노동뿐 아니라 자본 이것까지 투입이 가능한 기간 됐죠. 자 기업은 생산요소가 모두 가변적인 장기에 있어서 노동 한 가지 요소만을 변동하여 최대의 산출량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인력을 늘릴 거냐 아니면 난 기계를 늘릴 거냐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더라 이거입니다. 즉 장기의 기업도 기업은 자본도 자본도 이것도 가변적인 거잖아요.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을 변동시킴으로써 최대의 산출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는 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한다고 해서 최대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만을 더 수여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를 도입해야 돼요. 안 되면 사업장을 이전하든가 확장하든가 해야겠죠. 기업은 노동을 더 고용하는 대신 자본의 투입을 늘림으로써 종종과 같은 노동량 수준에서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증가를 나타나게 된다. 노동 한 단위 더 추가함으로써 늘어나는 생산량을 얘기하죠. 또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동시에 늘리게 됨으로 인해 같은 노동 수요량 수준에서 한계생산물 가치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밑에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있죠. 그거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은 1차 때 공부했던 거 그냥 다시 한번 대세금질하는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볍게 읽으세요. 지금 또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동시에 늘리게 되므로 한계생산물 가치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업은 새로 이동한 한계생산물 가치곡선이 임금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을 고용하려 하게 된다. 이거 지격히 할 겁니다. 직접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자본의 투입량의 변화에 따른 한계생산물 가치곡선의 이동과 이에 대응되는 임금과의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그러니까 이 위에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VNPL 해갖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 하나 있죠. 요 부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장기 노동의 장기수요 곡선이 되면 단기에 비하여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곡선 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 얘기에요. 지금 요정도. 핵심은 한계생산물 그 다음에 한계생산물 가치곡선이 임금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의 고용 결정 마지막 장기가 노동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요기까지만 체크해주세요. 지금은 체크만 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요거갖고 설명드려도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1차 때 했던 거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